스몰캡 공략 주시간입니다. 유화증권의 최성환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오늘은 종목 기업 공부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을 공부해볼까요? 오늘은 좀 MWC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네, 지금 세계 유수의 휴대폰 제조업체라든지 이동통신 업체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축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으면서 그것과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나오지 않은 그런 희석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MWC가 이번 달 2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체에 대한 관심들을 꾸준히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스마트폰 주 중에 하나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많이 알려진 스마트폰이라고 한다면 삼성에 관련된 갤럭시 시리즈 이렇게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간접광부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워낙 제품이 많이 팔리니까 대명사처럼 근데 S3냐 S4냐 이런 얘기들 많았고 그 다음에 애플 얘기도 워낙 많습니다. 저도 정리하다가 헷갈리는데 알려져 있는 것들 말고 안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 귀에 또 좀 끝한데 어떤 기업이 안 알려져 있습니까? 많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모바일, 메모리, 펜리스 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피델릭스라는 회사입니다. 다시. 피델릭스. 아니요. 모바일, 메모리, 펜리스. 다 어렵잖아요. 모바일만 알겠고 메모리는 대충 알겠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주문형 반도체 펜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리스를 주문형 반도체 구동하는 조건에 맞게끔 설계를 내주고 그러니까 오더메이드라고 하잖아요. 주문형 반도체를 펜리스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기업이 피델릭스. 또 이름이 어렵군요. 피델릭스라는 기업이군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일단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설계한 것들을 하이닉스라든지 동부하이텍 같은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에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외주를 받은 것을 다시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델릭스의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품별 매출 비중을 좀 보시면요. 피델릭스의 매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아래 연두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플래시 메모리인데요. 플래시 메모리는 회로 구조에 따라서 노어 플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랜드 플래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노어 방식은 회로가 병렬로 연결이 돼서 읽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라든지 디지털 카메라 같은 데들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쓰기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능력 향상이 쉽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용량 스토리지가 필요한 PC의 전원장치 같은 부분들에 사용이 됩니다. 피델릭스의 플래시 메모리는 스마트폰에 공급되는 노어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한 40% 정도 차지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LLD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지국 통신 장비에 사용되는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에 르네사스 반도체라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2012년도 3분기서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SD램까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매출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스마트폰에 버퍼 메모리라고 해서 주 메모리하고 보조메모리가 있는데 그 사이를 완충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전체 매출 비중은 플래시 메모리가 한 40% 그리고 통신 장비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20% 그리고 모바일 D램 쪽에 차지하는 부분이 한 20% 이렇게 해서 한 80% 정도가 지금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IT가 사용하는 우리 유저들 소비자 입장도 그렇지만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 그리고 또 이걸 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풀어주길 원하는 데 또 시간의 제한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모바일 폰에 구동되는 기능을 하려면 구동 칩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구동 칩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구동 칩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AP 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구동하는 칩이다. 복잡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섞여서 들어가는데 오늘은 플래시 메모리 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갤럭시 S 후속 모델에 피델릭스가 카메라 부분에 구동되는 플래시 메모리를 공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플래시 메모리라고 한다면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를 반복할 수 있는 메모리 형태인데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절반가량 된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성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품별 매출 비중 추이를 보면서 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맨 아랫부분이 PSD램이라고 해서 피처폰에 사용됐었던 메모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피처폰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모바일 SD램 부분인데 이게 붉은색 부분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2011년도까지는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었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 S2에까지 피델릭스의 제품이 탑재되다가 2012년도에 매출 비중이 감소하는 부분은 갤럭시 S3 부분에서 조금 빠지게 되면서 줄어든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쪽은 여기 지금 연두색 부분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2012년도까지 얼마 안 되다가 2013년도에는 40%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델릭스의 노어 플래시 메모리가 삼성전자 카메라에 탑재가 되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대만의 윈본드라는 회사에서 전량을 공급했었는데 이번에 후속 모델에서부터는 제품 이원화 전략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은 피델릭스 쪽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도 개선이 좀 많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신 장비 쪽에 들어가는 LLD램 쪽도 최근 통신 장비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수혜로 해서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피델릭스 갤럭시 S4에 일단 부품이 일부 들어가는 거 진짜 갤럭시 S4라고는 말써를 안되는 아 그쪽 명칭은 내 직접 알 수 없군요. 죄송합니다. 후속 모델에 제가 더 앞서 나가보려 하여튼 플래시 메모리 쪽이고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많이 성장 수위가 기대된다. 아 또 어렵네요. 네. 그럼 실적을 어떻게 추정해 봅니까? 네. 피델릭스의 영업 실적 추이는요. 그 2012년도 까지는 꾸준한 외형 성장을 가져왔지만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였었던 그 아까 말씀드린 SD램 쪽 제품이 갤럭시 X3에 이제 탑재가 제외되면서 조금 수익성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2013년도에는 그 다음 후속 모델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 쪽이 참여가 되면서 수익성이 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13년도 매출액은 9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두 배 이상 성장한 7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 삼성전자 신모델에 뭐 동사 제품이 탑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부분하고 통신 장비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라우트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 쪽이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어 플래시 메모리의 그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이익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추가적인 그런 수익성까지 감안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 좀 피달릭스의 주가 수준은 좀 절평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후속 모델 발표가 지금 3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그런 투자 모멘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월 중순에 삼성전자의 모바일 언팩이라고 하는 것이 개최되는데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품 나와봐야 그 안에 뭐 들어가는지 또 알 수 있고 그전에 사전 누출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추정을 많이 하죠. 시장에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일단은 그 매출액이 그러면은 2013년도 올해는 한 천억 정도? 네. 천억 정도. 조금 못 미치게 되는군요. 영업이익은 70억 정도 보는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추정해서 이제 그 아직은 저평가다 이렇게 봅니까? 그러면 투자 의견과 앞으로 매매 포인트 목표 주가를 유하중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탐방 이후에 아직까지 정식 보고서가 나온 게 아니라서요. 그 목표 주가라든지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그 5배에서 6배 정도 PER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의 신규 모델 출시가 투자 모멘텀으로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실리콘웍스나 TLI 같은 펜리스 업체들이 쿠스닥에서 거래되는 PER 수준이 평균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많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몰캡 공약주 펜리스 주문형 반도체 설계 업체 모바일 메모리 쪽에서 피델릭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또 공부해 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